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 차기 주지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은혜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차기 주지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전 은혜사 주지 직무대행 법일스님과 제주 약천사 주지 덕조스님, 운보함 선원장 불산스님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4일 회의를 열어 선거에 출마한 스님 3명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하고 17일 오후 1시 육화원에서 열리는 산중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주지 스님이 결정됩니다. 한편 지난해 1월 덕관스님이 은혜사 주지로 선출됐지만 취임 넉 달 만인 지난해 7월 중도 사퇴하면서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었습니다.